자 원문 강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문에 단지 다만 범 무릇 또는 대체로 목화상관자 목화상관인 경우에는 자 이거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뭐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가 총명지교 라고 했기 때문에 총명하고 지 지혜롭고 교는 기교 기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교. 그러니까 뭐죠? 제주. 뭐 여러가지 보겠죠. 그래서 상관인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인 사람들은 사주의 내가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밖으로 생 폐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식신이라던가 상관이 되는데 이 식신 상관은 뭐다? 내가 안에 들어있는 내 제주를 밖으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내 제주를 뽐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야만 내 생각을 밖에다 잘 저리 있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됐다. 상관. 그러니까 식신은 보통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에 상관은 좀 독특하게 하는 방법. 톡톡 튀는 방법. 아이디어가 톡톡 튄다고 했죠. 제가 사주 명의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인데 식신 상관이 있어야 뭐예요? 내가 10개를 알아도 10개를 알고 있지만 100개를 아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고 강의도 잘하고 이런 말질도 좋고 어디 가면 좌중을 압도하고 대화의 주제가 중심되고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식상이 있어야 또 뭐예요? 이거는 뭐 애교도 된다고 했죠. 음식 솜씨도 되고 뭔가 제주를 뽐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식상이 뛰어나야 이게 뭐예요? 식생제로 간다고 했죠. 재성을 세워주고 재성이 생겨야 명예가 생긴다. 이랬죠.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이 식신 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보면 아시겠죠. 노래 잘하거나 재주가, 연기를 잘하거나 여러 가지 이게 다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야 식상 목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하고 지혜가 있고 기교가 있다. 그런데 목과 상관인데 상관이 여기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목이면 목생화로 가는 거니까 이게 목과 상관이에요. 또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예요? 금수 상관이 있었죠. 금수 상관. 금이 수로 가는 경우. 예컨대 목과 상관에서는 간목이 5월에 태어났다. 이럴 땐 뜨거우니까 뭐다? 이때는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고 금수 상관은 뭐죠? 경금이 4월에 태어났다. 춥죠.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7살이지만 병화도 반갑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사주명 약강에서. 어쨌든 목과 상관이 있고 금수 상관이 있고 다른 상관은 없어요? 화토 상관. 그다음에 토금 상관.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금수 상관, 수목 상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과 상관과 금수 상관을 봤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목과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청명하고 지혜롭고 기교가 있는데 각. 물리칠 각자인데 도리어. 그러나 시. 뭐 뭐이다. 인동심이. 사람은 같지만 심이. 마음이 다르다. 뭐 그러니까 생각이 자주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자꾸 생각이 마음이 달라진다. 자꾸 뭐예요? 내 기운을 설계시키다 보니까 자꾸 표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견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자주 보면 볼수록 뭐다? 의심이 많다. 의심하는 마음이 많고. 그래서 수. 비록 불생. 생기지는 않아요. 사. 일이. 어떤 일이. 해인.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일은. 불생.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 매양. 그렇죠. 매양. 매번. 포. 안을 포자죠. 기투. 자. 꺼려하고 투. 질투하다. 시세마다. 그 말이죠. 꺼려하고 시세마는 그러한 지상. 생각을 항상 안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말도 많고 하다 보기보다 좀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주 노출시키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로 많이 보여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명. 여자의 명. 사주도. 일리. 같은 이치로. 동축. 같이 출원할 수 있다. 똑같이 출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범. 무릇. 무릇. 상관. 설수. 상관은 설수. 빼어남을 설계시키고. 예컨대. 간목이 인월이다인가. 묘월이다인가.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 간목이 이렇게 많죠. 또 옆에 간목이 있고. 밑에 지지에 있고. 여기에 지지에도 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걸 뭐예요? 기운으로 화를 빼내야 되겠죠. 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밖으로 기운을 빼내는 거. 그럼 뭐죠? 이거는 설수가 되죠. 빼어난 기운을. 빼어난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거예요. 유통시켜주는 거죠. 마켓은 길을 뚫어서 유통시켜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인. 사람들은 필. 반드시 청명. 청명하고 지. 지혜롭고. 교. 기교가 있다. 자. 불근. 겨우 뭐뭐한 것은. 근자가 겨우잖아요. 겨우. 겨우 뭐뭐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목화위연. 목화만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목화상관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관격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특히나 하목, 여름의 나무는 하왕, 화가 왕하고 목초, 목이 타기 쉽죠. 그럴 경우에 무임계수, 임계수가 없어서 이 배합과 중화를 이루지를 못한다면. 무는 다 걸리겠죠. 이게. 무임계수, 이배합, 중화. 이렇게까지. 자. 무슨 말이냐면. 간목이 5월이나 4월에 있으면 굉장히 저열하죠. 뜨겁죠. 그럴 때 이때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는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수가 있어서 좀 적셔줘야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임계수가 있어서 배합을 잘하고 이 사주 5행을 배합을 잘해서 중화를 이루어주면 이게 좋은데 만약에 무 아니라면 다 걸리는 거죠. 임계수가 없어서 배합이 중화를 이루지를 못하면. 불면. 면하지를 못해요. 뭘 면하지 못해요? 편고함. 한쪽으로 치우칠 편자의 고. 메마를 끄죠. 한쪽으로 치우칠 편자의 고. 메마를 끄죠. 그런데 만약에 수가 없다. 이 경우에 값만, 갑하고 화만 있다. 전부. 병화 있고, 지지에 있고, 지지에 오와 갑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뜨겁죠. 불바다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만약에 수가 없다면 한쪽으로 치우침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 그러므로 주. 이 주는 명주겠죠. 이 사람의 사주의 주인공은 그 성정이 의기. 의심함과 기. 여기는 질투라고 볼 수 있겠죠. 꺼리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성정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고요. 자, 이거는 적천수운. 적천수운. 적천수에서 이르시되. 적천수에서 가라사대. 오행 불려. 오행이 불려. 어그러질렷자예요. 불려니까 어그러지 않으니까 오행이 뭐예요? 골고루 중화되어 있는 거죠. 오행이 골고루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으면 그 성정. 즉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불려는 어그러지지 않는 거니까 중화. 또는 뭐다? 배합. 배합, 중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성정이. 그 성정이 청화. 맑고. 화하고. 온화하고. 탁기. 탁기가 편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 메말라 버리면 성정이 괴역. 어그러지고 역. 역한다. 그 말이죠. 어그러지고 뭐다? 거슬게 된다. 그 말이죠. 정. 정은 여기서는 바로 뭐뭐다. 정자의 중국의 바로 뭐뭐다 할 때 정. 바로 이것이 위차야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적천수에서 일러서 제가 적천수의 강의를 다 해놨죠. 이미 몇 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잘 처음에 했던 거라서 좀 많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적천수를 검색하시면 제게 아마 제일 처음에 뜰 거예요. 적천수 이렇게 해놨는데 적천수에서 5절 성정편에 있는 게 여기 있어요. 5기, 불열, 성정, 중화. 아까 중화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뭐냐 했죠? 성정, 청화라고 되어있죠. 중화하고 청화하고 좀 다르죠? 탁란, 평고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탁기, 평고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적천수 원문에서는 탁란, 평고, 성정, 괴역. 이건 뒤에는 같죠? 자, 이건데 여기 보면 적천수 천미 256강이라고 되어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뜹니다. 제가 네이버밴드에 법선 철학연구소에 다 올려드렸어요. 공짜로. 파일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다운받아서 보시고 책으로 만드실 분들은 보시고 그러면 돼요. 이게 제가 강의를 되게 다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고 밑에 보면 원주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이거는 적천수 원문이고요. 원주가 있어요. 여기다 각 주석을 단 것 처음에. 두 번째는 임철초 선생이 주석을 단 게 있어요. 이렇게 단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도 저희가 공짜로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천수, 그 다음에 자평진정, 달마상법 이렇게 돼 있죠. 공통보감도 다 끝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